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에 옥천군이 수상레저시설 허가를 내죠 논란입니다. 환경단체가 수질오염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는데, 군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황정환 기자입니다. 옥천군 동의면 대청호 일원. 호수 주변에 선착장과 같은 시설물이 들어서고 있고, 주변엔 수상레저용 보트가 마련돼 있습니다. 여기는 지난해 말 옥천군이 한 수상레저업체가 낸 하천 점용허가를 내준 곳입니다. 허가 면적은 20만여 제곱미터. 대청호에 합법적으로 수상레저가 허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청호에서 처음으로 사업허가를 받은 수상레저업체입니다. 이곳은 이달 말일부터 빠르면 사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문제는 수상레저 과정에서 수질오염 발생 우려가 일고 있다는 겁니다. 대청호 보존운동본부는 400만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모터보트 등에서 발생하는 유류성 오염물질은 물론 이용객들로 인한 부유 쓰레기 등이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화장실조차 인근에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 또 여름철 매년 문제가 된 인근 불법 수상레저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게 환경단체의 입장입니다. 이미 특별대책지역, 일건역, 수상레저 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에 여러 곳에 불법 수상레저 행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근절되지 않고 여기에 발생하게 되면 허가가 되면서 오히려 더 난립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수질오염을 최소화할 다양한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적겁하게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저희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계도해가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죠. 옥천군 역시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대청호는 1권역과 2권역으로 나뉘는데 해당 지역은 2권역으로 수상레저가 가능하고 허가 과정에서도 K-워터 측과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겁니다. 군은 또 수질오염 우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닝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청호 첫 합법 수상레저 시설 가동이 초일기에 들어간 가운데 수질오염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대책이 제대로 가동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HCN 뉴스 황정원입니다.